일본의 지진 위기를 장기, 중기, 단기로 구분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일본 열도의 침몰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후지산과 난카이 트러프 그리고 중앙구조선 단층 때의 폭발에 대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2월 13일 전으로 있을 수 있는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의 규모 7 이상의 강진과 관동지역 사가미만을 진앙으로 하는 도쿄 수도지카지진 그리고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2월 13일을 전으로 다가오는 강진에 대한 여러가지 징후들이 맞물려서 함께 일본을 향해서 다가오는 형국입니다. 이상 진영만 발생하지 않은 것 말고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1월 29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후 2주일의 타이밍이 바로 2월 13일 전후이고 최근 일본의 비정상적인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1월 22일에 규슈 슈가나다 해약의 규모 6.6 강진 발생 전에도 일주일에 5번의 비정상적인 일본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의 일본 대지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 전에도 일주일에 3번의 일본 내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 패턴을 보이고 있고 2월 7일부터 일주일 정도는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일주일 안에 2월 13일도 포함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